오늘도 빈집보러 왔습니다 아멘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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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 안동 오오지마을에 들어왔거든요 아 오늘도 날씨는 굉장히 뜨겁네요 아 이게 풀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프랜카드 갖다가 다 덮어놨어요 아 그래도 뭐 풀이 엄청납니다 야 마당에도 아주 그냥 아주 옛날 집들도 있구요 그래도 마당에다가 이걸 덮어놓으니까 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그러면 여기 엄청났을텐데 그죠 이 집도 뭐 네 저기 칭랑쿨이 올라가가지고 엄청나네 엄청나네 오오 오오 여기 지금 현재 이 집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아 여기 또 뭐해 이 집도 마당에다가 아주 그냥 프랜카드 같은걸 완전히 덮어놨네 옛날 집들이 다 허물어져 갑니다 이걸 지금 덮어놓으니까 햇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열기가 더 뜨거워요 한 가구 여기 두 가구 두 가구 정도 사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구 어구 사냥개가 여기 가구수가 많아요 두 가구 사세요 개가 막시자대네 막시자대 물이 끝내주네 물이 끝내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현재 여기 두 가구만 지금 살고 있는데 사장님이 찍는 걸 싫어하시네요. 싫어하셔서 인터뷰는 못하고 그냥 갑니다. 여기 완전 오지마을인데 딱 지금 두 가구만 살아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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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